미국 경제를 보면 참 화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미국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해고를 여러분들 그냥 해버리게 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해고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픔이지만 또 해고당하는 사람들은 노동시장 자체가 유연하니까 예를 들면 메타, 과거에 우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왓츠앱 이런 데 여러분들 그런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관목할 만한 그런 회사지 않습니까 과거 이름은 페이스북인데 무서운 감원입니다 직원을 13% 대량 해고를 해버린 거죠 오늘은 주식 가격이 좀 올랐지만 88불대까지 떨어지는 거죠 400불 가까이 여러분 됐던 주가가 88불 정도 떨어지니까 주주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정점이 되게 한 400불은 넘지 않고 392불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속절없이 추락을 해가지고 이게 88불 때까지 갔으니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016년 주가까지 떨어졌더군요 어마어마한 거죠 아마도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 주식시장이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몇 십 프로씩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 과거의 페이스북은 주식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그런 경우죠 그런데 이제 메타의 저크버거입니까 저크버거라는 양반이 그냥 어제 직원 13% 1만 4천명 정도를 1만 1천명 1만 1천명 정도를 해고하겠다고 그렇게 발표하니까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한 88불 대 수준에서 그냥 103불 수준으로 이제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이 개선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주식을 이제 사 모으고 됩니다 참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메타라는 것이 수익 구조도 좋은데 이렇게 가격이 내려간 것이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런 사업 모델을 13조원을 투입해 놓으니까 13조원을 몸짓 불리던 메타 결국 1만 1천명을 잘랐다 직원 13% 대량 해고네 여기 나와서 저크버거가 이번 결정으로 타격받은 사람들이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메타버스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지만 메타버스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주식시장에 참여자들이 다 돌아서가지고 주가가 대폭락을 해버려서 이렇게 사람을 자르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성장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으로 과잉인력을 초래하는 등 회사의 실수로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저는 놀란 게 이렇게 메타라는 그런 페이스북 회사가 무려 인력을 한 4만 명 정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막대한 돈을 쏟아부는 메타버스에서의 부진까지 겹치며 메타 주가는 올해 초보다 70% 하락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연초에 100원에 산 주식이 30원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주식은 기본적으로 바닥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가장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했던 주요한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13조 원 정도의 그런 돈을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그런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투입한 것이 결정적이었고 그러니까 13조 원 정도를 유출이 됐으니까 회사 내부의 현금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화끈하게 사람을 자르죠 노동시장이 유연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겁니다 돈을 얼마나 벌면 한 해에 13조 원 정도의 비용을 투입해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크버그가 굉장히 요즘에 미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과거에는 또 선거 문제도 개입하고 이렇게 했던 이유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에 대한 13조 원 정도의 투입 이 부분이 아마 많은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보게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교육도 이렇게 그냥 자르고 다시 또 뭐죠 소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는 사례들이 많죠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타버스 사업 손실 2020년 한 해만 하더라도 13조 원이다 메타의 메타버스 사업부 리얼리티 랩스가 3분기에 37억 달러 약 5조 2400억 손실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체가 한 13조 원 정도 그렇게 손실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강력한 그런 미국의 힘은 기업에서 나오고 그 강력한 여러분들 힘 중에서 이렇게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이제 사람을 잘라버리는 거죠 자르면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실업수당들을 받으면서 또 메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또 다 이렇게 경력들이 짱짱하고 하니까 또 다른 기업들로 다 스카웃되거나 취업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 전체가 고인물과 같지 않고 계속해서 자원배분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의 기업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주가가 그냥 당장 반등하지 않습니까 아 이제 이익을 남기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103불 이상 정도 올랐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